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안무가 제인퀸 예지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프리파이어 튜토리얼 안무를 배워볼텐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지금부터 그럼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손은 이렇게 총 모양을 시그니처 포즈를 보여주고 첫 번째는 원에 가려주세요 가려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모양을 이렇게 크로스합니다 크로스를 하면서 짠 이렇게 바뀌어요 총 손가락이 두 개가 됐죠?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! 올려서 보여주고 크로스해서 다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때 같이 몸 바디 웨이브를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그렇죠? 그런 다음에 손으로 옆을 보면서 총을 겨누 줄 거예요 근데 밑에 있던 이 손이 이렇게 오면서 가려주세요 그렇죠? 그리고 한번 장전을 합니다 시작! 탁! 하고 앞으로 쐈다 그리고 쏴주세요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이 들고 있는 손을 반대 손으로 탕! 쳐줄 거예요 한번 대 볼까요? 이렇게 탕! 쳐주면서 오는 손을 한 바퀴 돌려서 던질 거예요 이때는 약간 그 수류탄 있죠? 폭탄을 던지는 느낌으로 해줄 건데 이때 다리를 동시에 모으면서 감아서 던져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아까 그 시그니처 총 포즈를 해주는데 이때는 손가락 두 개예요 그렇죠? 이 포즈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리 스텝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근데 이때 큰 웨이브는 아니고 그냥 작게 머리를 살짝 치면서 타닥! 타닥!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두 번만 하면 돼요 시작! 타닥! 타닥! 그렇죠 한 번 더 저희가 목표부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때 옆으로 보고 총을 쏘는 포즈를 해주고 쭉 와요 약간 패스트 슬로우로 와서 정면에서 한번 탕! 쏴주고 그 다음 옆으로 가서 쏴주고 하고 정면으로 올 때 이 총 모양 하고 있는 이 손부터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? 가지고 오고 또 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우리가 기를 모으듯이 이렇게 손 포즈를 해줄 건데 이때 다리를 모으면서 양손을 크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쿵쿵쿵 그렇죠? 이렇게 세 번이 올 건데 쿵쿵쿵 세 번을 모은 다음에 마지막에는 터뜨려주세요 모으면서 터뜨리고 나서 손을 한번 싹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 모양은 그렇죠? 한 번씩 당기면서 가슴도 같이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? 이때 스텝은 다리를 오른쪽 이쪽 다리부터 그렇죠?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이쪽 다리를 앞으로 놓으면서 크로스 앤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한 번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골반을 내리면서 밑에부터 타서 어깨를 한 번 꽝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Are you ready?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 정말 우리 준비 됐어?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스처를 크게 해주시면서 다리를 동시에 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机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I burble은 outro 요런 식으로 조금 큰 제스처를 각자의 스타일로 함께 표현해주세요 형태의 스텝은 큰 제스처 party, 하는غ어 스마트 제일 마지막 동작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손을 아래쪽으로 크게 아주 빵 빵 타phones 와erman 시작! 자 그 다음에 돌아서 퍼즈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안무를 배워보았고요 이제 느린 노래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? 자 지금까지 저희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?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? 네!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원곡에 한번 맞춰서 본격적으로 춰볼게요 다들 화이팅! 그럼 가볼게요 여기까지 프리파이어 챌린지를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하셨나요? 네! 네 그렇다면 챌린지도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프리파이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안녕! 안녕! 안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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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